알겠습니다.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읽고 뜻 썸 뜻은 모른다 뭐? 조금 조금, 그렇죠. 몇몇의 약간의, 몇개의 이런 뜻이야. 그러면 썸, 북스 하면 뭘까? 썸, 북스 약, 조금 책? 조금의 책, 몇 권의 책 이런 뜻이야 알겠습니까? 썸, 북스 하면 썸은 몇개, 약간 이런 뜻이에요 계속, 계속 숲 그렇죠, 숲이죠 포레스트 오케이, 그러면 인 더 포레스트 한번 보여요 인 더 포레스트 숲속에서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? 네 계속, 계속 네 오케이 오케이 너무 느려서 안되겠어요 준비되면 연락주세요 이렇게 아멘